뼈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여러분 저는 이거 디디치킨이구요 오늘은 그냥 단촐하게 치킨을 먹을게요 어제 요구르트를 많이 마셨더니 하루종일 설사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3마리에 19,500원 콜라 줬어요 어제 쪽지 좀 주실래요? 어제 매니저 했던 애가 당황을 해가지고 잠수를 타서 저한테 쪽지 좀 주세요 쪽지 좀 주세요 쪽지 좀 주세요 쪽지 좀 주세요 추천 젤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네 제가 이겼어요 양념치킨 아 여거랑님 한개 감사합니다 무궁물먹어볼게요 아, 디디치킨 전국 최인이구나 내일 무국물 먹으면 안 돼? 왜? 맛있는데? 조금밖에 안 먹었어요 원인사도 안 돼 우주태광카트님, 일닭이랑 귀요미 감사합니다 무국물 극혐이에요? 네, 저 술도 잘 마셔요 네, 철구님이 약속 지키셨어요 술 10병은 못 먹죠 근데 저는 다른 음식도 다 잘 먹어요 운동을 열심히 열심히 해요 안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소주는 3병 정도? 켄님 1개 감사합니다 다요미 변호사님 1개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요 반갑습니다 저는 생일 중에서 간장치킨이 제일 맛있어요 바보바보님 1개 감사합니다 운동 하루에 2시간? 3시간 정도? 매니저 하실 분 있으시면은 저한테 쪽지 좀 주세요 지금 할 분이 없어갖고 다양하게 먹었고 당제먹이 수라구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빠님 한개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아 일찍 죽어요? 무궁을 마시면? 아 일찍 죽어요 어머님 한개로 팬클럽 감사합니다 저 엄청 운동 열심히 해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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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부트 캠프 운동해요 엽떡은 엄청 잘 먹습니다 엽떡 잘 먹으면 성공할 수 있어요? 서울 신대방동이요? 한번 도전해봅니다 여러분 도전해볼게요 오 네 아이폰 시스 사용이요 네 아이폰 시스 사용이요 K163입니다 온전돈가스 은전돈가스 똥망님 한개로 팬클럽까지 반갑습니다 조수환님 한개로 팬클럽까지 반갑습니다 어둠 속 갈빛이 형이랑 편집하고 반갑습니다. 바위쌤 형이랑 편집하고 반갑습니다. 철국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똥마이님 한입 또 감사합니다. 방송시간은 7시입니다. 순살은 약간 퍽퍽해가지고 뼈 있는게 맛있어요. 유상균님 스티커 하나 감사합니다. 남자친구 없습니다. 남자친구 없습니다. 방송시간대가 지금이 제일 다른 방송을 많이 안해가지고 지금 하는거에요. 이 시간대에 하는거에요. 일곱씨가 틈새시장입니다. 제가 반국 낀것도 아니고 틀은정도는 이해해주십시오. 몇살임님 한결의 팬품들까지 감사합니다. 그래도 제가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되는데 방구부터 끼면 이미지가 좀 이미지가 또는 왜 쏘요 똥을 똥싸면은 연구정지 되는거 아니에요? 아 연구가 돼요 네 다 먹고 운동해요 빌리부트캠프 몸이 태어날때부터 작았어요 흑인아저씨 나와서 운동하는거 있거든요 치키님 한개로 팽글라카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원종 돈까스 이런거 알려주셔서 제가 도전해볼게 생겼네요 와그라우니 매그라이어 이런 귀여움에 감사합니다 아 캠코더가 있어야 방송이 가능해요? 아 아쉽네 저 매운거 진짜 잘 먹어요 원종 돈까스 갑니다 나 돈까스 완전 좋아한데 두번 성공한 분이 누구에요? 두번이나 성공한 분이 누굽니까?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이때는 그냥 갑자기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탄산을 완전 좋아해갖고 탄산중독이에요 푸파는 뭐 어쩌다가 제가 어쩌다가 뭐 다른 분께서 제의를 하시면 하는거고 먼저 제가 제의를 하지는 않을거에요 아동이님 두개로 스티커 가요 스티커 감사합니다 푸파 창시자에요 오오 카레쩡님 한개로 핑클럭 가요 반갑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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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저는 저 혼자 이제 온정농가스를 도전해볼게요 온정 업! 온정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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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할까요? 지금 제가 캠코더 할 돈은 없고 빌리면 좋은데 그냥 일반 캠코더 아니에요? 아프리카 전용 캠코더가 아니잖아요 그냥 캠코더면은 그냥 캠코더 있는 사람한테 빌리면 안 돼요? 아 아프리카 전용 캠코더구나 그러면은 하면 좋은데 하나 훔치라고요? 두집님 한글펜털과 감사합니다 쏜님님 한글펜털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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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에서 본사에서 공짜로 빌려주나요? 아 베스트 미래 베스트 미래 친척 아닙니다 비제이 하게 된 계기는 잘 먹는데 생계용으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네 옛날에 일본 여배우 호카타쿠코 팬이었어요 품번이요? 초코 초코 음 그런 배유 아니네요 훈정관님 한겨레 팬클럽 가기 반갑습니다 에이브이 배우 아닙니다 저도 옛날에 에이브이 즐겨봤는데 그런 여배우 아니고요 그냥 연기 잘해요 바보 바오니 두개 별풍선 감사합니다 친구야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스틱 한개 감사합니다 요즘에는 그게 그게 좀 너무 스토리가 뻔해갖고 요즘에는 영화로 봐요 영화 야한 영화로 간신이 야하다고 그러던데 간신 봐야겠다 저는 약간 그런 걸 보고 싶은 게 아니고 약간 스토리가 좀 야한 거 있잖아 낭만충이세요 감사합니다 은교는 별로 야한지 모르겠어요 나 콜라 쿠퍼 하면은 잘할 수 있어 이나 건물진 한겨레인으로 팬클럽 가기 반갑습니다 홍수린 양겨레인으로 팬클럽 가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콜라랑 이거 탄산음료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배에 거렁뱅이 들었어요 콜라는 3리터 이거 1.5리터 2개 정도 마시는데 화.. 화.. 화..은 스탱크 5,555 이거 뭐예요? 초콜렛 5,555개 최대한 Kylie 신 gangs 간신 아 초콜렛 돈 아니래요 그래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니 실망 안했어요 아 초콜렛 돈 아닌 거 아니거든요 음 유튜브 해요 유튜브에 인하장원 검색하시면 나옵니다